예전엔 콘서트장에서 풍선을 흔들며 아이돌을 응원하는 게 팬슘의 전부였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덕질도 달라졌어요. 내가 응원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지하철 내부나 전광판을 내 아이돌로 도배하는 등 직접 홍보에 나섰죠. 단순한 팬덤을 넘어 내가 아이돌을 함께 발전시키고 또 성취감을 얻는 일명 팬슈머로 진화한 겁니다. 팬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서 이제는 아이돌 그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최근 실검을 장악했던 그룹 엑소의 멤버 체내 결혼 발표와 혼전 임신 소식 일부 팬들은 체내 독단적인 행동이 엑소의 이미지 훼손과 팬덤의 분열 등 그룹에 악영향을 준다며 퇴출 요구에도 나섰죠. 결국 지난 주말 체내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체내 정당한 활동을 지지하는 다른 팬들도 대규모 집회를 선언하며 팽팽에게 맞서고 있지만요. 팬덤이 진화한 만큼 팬들의 자발적인 목소리가 엑소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설날에 한복 입으시나요? 요즘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고공 같은 데서 패션으로 입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제는 교복에도 한복 열풍이 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복 어떠세요? 편해 보이고 개성도 있죠. 문체부의 한복 문화 진행 사업으로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인데요.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육부가 희망학교를 선정해 한복 교복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복에 손이 잘 안 갔던 이유 입는 게 까다롭고 활동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생활한복은 좀 다릅니다. 보름 대신 단추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세탁이 편한 면이나 따뜻한 울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도 많아요. 교복은 편한 게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한복 교복이 새롭고 반가운데요. 교복 입을 나이가 지나서 저처럼 아쉬우시다고요? 경복궁 무료 입장처럼 한복을 입었을 때 다양한 할인 혜택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설날 앞두고 힙한 생활한복 하나 장만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